SK텔레콤을 가지고 왔는데요. SK텔레콤이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주주인데 배당을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. 그래서 2019년에 배당 성향을 확 바꿔서 배당을 많이 받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리포트 이야기고 회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K텔레콤이 또 파이브지에 대한 파이브지가 되게 되면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유저들이 또 좋아할 수 있죠.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영화를 봤더라도 굉장히 단기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파이브지라든지 아이티의 강국인데 한 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래도 대형 통신사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안전성은. 그만큼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파이브지가 이제 사월달부터 이런 그 상용화가 된다면 SK텔레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십사만 구천 원 현재 가격에서도 무난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짧게 잡았습니다. 이십육만 원 손절은 이십삼 만 원을 잡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